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태양광기사 2022년 제1회 3과목 태양광발전 시공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41번 문제. 태양광발전 구조물기초 특파기용 굴삭기계의 경비선료 중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물었습니다. 첫 번째 보기 1번 정비비, 2번 수송비, 3번 관리비, 4번 강가삼각비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2번 수송비입니다. 해설 보시면 나오겠지만 굴삭기계의 기여경비 중에 손녀는 강가삼각비와 정비비, 관리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2번 수송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가 답이 되겠습니다. 42번 문제입니다. 총 설비용량이 80kW, 수용률이 75%, 부하율이 80%인 수용가의 평균 전력은 몇 kW인가를 물었는데요. 답은 4번 48kW입니다. 해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용률은 총 설비용량분의 최대 수용전력이 되겠고요. 부하율은 최대 수용전력분의 평균 수용전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평균전력은 총 설비용량 곱하기 수용률 곱하기 부하율이 되겠죠. 그래서 80 곱하기 0.05 곱하기 0.8 하면 48kW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평균전력은 전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죠. 4번 48kW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43번 문제입니다. 연동연선의 단면적이 150스키아이고 소선의 지름이 2.3mm이며 4층 구절할 때 소선의 가닥수는? 라고 물었는데요. 소선의 가닥수는 계산하시면 알겠지만 61가닥입니다. 식 보시면 식은 라지 엔분의 3 곱하기 스몰 엔 갈로 3 곱하기 스몰 엔 플러스 1에 플러스 1이 됩니다. 마지막 1은 중심도체의 수가 되겠죠. 중심도체가 되겠죠. 그래서 3 곱하기 4에 4 플러스 1 플러스 1 하면 61가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의 표현을 보시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실제 2.3mm가 150스키아가 되려고 하면 37가닥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에서 묻는 정답은 63번, 61가닥이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조금 문제가 깔끔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4번 문제입니다. 수변전수열비공사에 따라 옥내 시공 시에 시공 조건의 확인으로 틀린 것은? 틀린 내용입니다. 첫 번째, 기기 주위의 유지관리 공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맞는 말이죠. 두 번째, 기기 중량을 잔정해서 바닥광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4번, 전기실에는 물배관, 증기관, 덕트 등을 시설하거나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물론 환기용 덕트는 제외가 되겠고요. 4번 보시면 습기 또는 결로 등에 의한 절연 상승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냐면 습기 또는 결로 등에 의한 절연, 저하의 우려가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본 강의 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문제와 보기를 천천히 잘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런 문구는 그냥 문제를 읽다 보면 그냥 맞는다고 오인할 수 있는 답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4번, 습기 또는 결로 등에 의한 절연 상승이 아니고 절연 저하가 우려가 있는 경우는 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설 보셔도 쭉 나오는데 옥렉시공에는 아까 말씀드린 기기 주위에는 유지관리 공간을 확인해야 한다고 되겠고 기기 중량을 산정해서 바닥 강도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3번에 변압기 등의 발열 등으로 실온이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기구 또는 환기펜 등을 추가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4번, 습기 또는 결로 등에 의한 절연 저하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5번, 전기실에는 물배관, 전기관, 덕터 등을 시사량으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6번, 옥렉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이 문제는 필기시험에도 나올 수 있는 얘기지만 실기시험에도 옥렉시공 조건 5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안기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옥렉시공 확인사항도 참고적으로 좀 알아보면 1번, 집안이 주위보다 낮고 배수가 불향한 위치는 피한다. 2번, 기기 및 기초의 계략적인 중량을 구하여 바닥광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3번, 바닥에 케이블 트렌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트렌치의 크기 및 배수를 검토해야 한다. 4번, 운 위치는 배전반의 반입 및 반출을 고려한다. 5번, 전기실에 설치하는 바닥은 물이 체류하지 않도록 배수용 구배를 설치한다. 6번, 옥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바닥 강도 및 방수 등의 문제가 없어야 한다. 7번, 옥의 시공에서 기초 트렌치 등은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사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좀 상식적인 내용이 다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필기시험에 암기했던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주의깊게 보셨다가 실기시험에도 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